3개 동네 한바치 왜 맛있어요? 저기도 돼지 뼈다구 감자탕 비슷하겠네 지금은 이제 그냥 국처럼 됐고 한바치 왜 와서 이렇게 먹습니다. 맛있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한바치 반찬이 이렇게 좋아요. 잘 먹겠습니다. 이거는 돼지 뼈 이거는 고추 두부 김치 고추부가 뭐야 이거 버섯이죠? 버섯 양파절임 제육볶음까지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. 맛있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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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Sepulets 맛있습니다 맛있습니다. raising